정답. 막 FDR인데 컴백 때마다 긴장되는 거야. 왜냐면 걸그룹에 한 명씩은 다 네가 만났어가지고. 그래서 긴장. 내가? 미안하다. 정답! 그때마다 항상 뭐 희철이 형 통해서 만났지 뭐. 희철이 형 통해서 만났지. 개인전인데. 오작교, 오작교. 여기와 관련이 있지. 정답! 정답! 그러니까 노래를 맺고 가면 의외로 성대가 약해서 노래를 많이 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목이 빨리 쉬는 거야. 목이 빨리 쉬어. 발성으로 이게 배로 불러야 되는데 나는 전형적으로 목소리. 배소리로. 아... 외톨이야, 외톨이야. 안 되라고! 외톨이야, 외톨이야. 안 되라고! 외톨이야, 외톨이야. 안 되라고! 외톨이야, 외톨. 노래했네요, 정답. 왜냐면 홍기가 노래할 때 약간 못생겨져. 내 목숨 다 바쳤어. 사랑할 사람! 사랑할 사람! 이제는 너무나 흥미로돼. 사랑할 내 나에게만! 아니야! 맞아, 맞아. 사실 약간 이렇게 보이긴 해. 비스듬히. 얼굴이 되게 예쁘게 생겼잖아. 근데 노래할 때 얼굴이 많이 일그러지긴 해. 누가 들어도 난 줄 알잖아. 그거에 대한 특징이 있어. 아, 정답! 땡, 지났어. 왜? 목소리가 허스키에서 이렇게 여자와 달달한 듀엣곡, 예쁜 이런 곡을 못 불러. 비슷해! 비슷해! 정답! 목소리가 허스키하면 가성이 안 돼. 같네. 가성! 방가성이 안 돼. 어떤 가성? 그냥 그걸 해줘라. 가성이. 목소리가 허스키에서 진짜 가성. 가성이 안 돼. 예쁜 가성. 부드러운 가성. 진짜 가성. 강미로운 가성.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. 청량한 가성. 왜 그래? 정답! 청량한 가성이 뭐야? 청량한 가성이 뭐야? 청량한 가성이 뭐야? 그냥 열어놨고 해봐. 계속 연습해, 그렇게. 청량한 가성은 우리나라에서 영철이가 탑3 해야 되니까. 시작! 나트! 원 투 쓰리 포! 저 눈에 그대 편지 박는다면 오! 며칠 동안 나는 잔도 못 자겠지 제가 다 사는 거 같은데. 제가 다 사는 거 같은데. 어 정말! 저런 게 안 돼. 진짜 얼굴 안 보고 있더라니까 진짜 소리가 얼굴도 예쁘다. 널 사랑한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이렇게 되나? 진성으로 해봐 널 사랑한단 말이야 세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듀엣 같은 거면 되게 튀니까 내 목소리가 너무 튀어서 그게 잘 안 돼 다채로운 즐거움 JTBC